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서 하는 작곡가 박영혜입니다 오는 2월 21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서울시양음악회는 마이스로 가츠시 온옥께서 지휘하십니다 재고 고은님은 1998년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만해 한용훈 시인께서 님의 침묵 서시에 굿말을 쓰셨습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님이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굿말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처럼 기른 것 그리운 것이 근원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음악회에 오셔서 각자 자신의 기른 것에 대해 다음의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용훈 시인의 굿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기른 것의 그리움의 실체를 찾아가는 길은 어떤 음향으로 표현되는 것인지 그리움의 근원을 그 대상을 찾았다면 그것은 그림자일 뿐인 것인지 제 음악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의 근원을 찾아가려는 길목에서 얻은 매 순간의 소리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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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